오랜만에 턴오프휠티비 왔구요 지금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만 때로 말을 아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간간히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읽는 변호사 이거는 송창호 선생님이 저한테 방문하셔서 책들을 그동안 많이 갖다 주셔서 틈틈이 이제 저는 이제 책을 한 권을 다 읽는게 아니고 여기 읽었다 또 다른 책 읽었다 막 중간 넘어가고 하는 사이에 읽은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떤가 관계자를 조사해 보면 이미 비슷한 유형이 납판 사람이 잇따라 등장합니다. 반대로 항상 주변을 신경쓰며 당연하다는 듯이 타인을 돕는 좋은 사람도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사업관련 법률상담으로 찾아오는 이들인데 그들 주변에는 역시 비슷한 좋은 사람이 열어집니다.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금목자흑이라는 사자성어로 사실이 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이었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제 뭐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여기서도 통용이 된다며 그런 뜻이죠. 좋은 사람을 사귀면 자연스레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잔뜩 늘어납니다. 좋은 사람뿐이니 당연히 다툼이 적습니다. 게다가 곤란할 때는 주변에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사람들 뿐이지요. 그러나 항상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도 잘... 아 그런이네요. 잘 풀립니다. 근심 없는 마음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필요한 원조를 받으니 쉽게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나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곧잘 사기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마음은 항상 경계심과 불안으로 가득하겠지요. 좋지 못한 기분으로 지내는 사이에 스트레스 몸이 망가지고 결국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겠지요.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전에 아침에 눈을 뜨면 고소고발로 시작해서 고소고발로 마감하는 녀석이 한 명 있었죠. 참 뭐 살인정과까지 있는 놈이었는데 뭐 그런 새끼가 무슨 뭐... 뭐죠?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뭐 깝치다가 결국 되긴 됐나 보더라구요. 근데 이 새끼가 뭐 얼마 하지 못해 갖고 또 여러가지 소송에 휘말리면서 결국에는 관두게 됐는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녀석 주변을 보면 꼭 사람들이 사망을 하거나 안 좋은 일로 자살을 하거나 좀 너무나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가더라구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살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다치게 해서 한때 큰 돈을 번다 해도 언젠가는 역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다쳐서 모든 걸 이룰 수 있습니다. 즉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불행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좋은 운을 부르고 싶다면 좋은 사람과 어울리세요. 변호사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조언입니다 라고 했는데 참 명심해 들을 말은 아닌가. 저도 이것을 이제 경험해 보고 좀 전에 어떤 인간 쓰레기를 이제 뭐 예를 들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필귀정 참 뭐 안 좋게 끝나게 되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필귀정이라는 것은 이제 모두 사사로운 일이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건데 바르게 돌아간다라는 건데 바르다라는 건 그 사람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이런 뜻으로 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 이야기밖에 듣지 못하지만 변호사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활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의 그 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활하게 처신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행으로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불행해집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잔머리로 굴려 돈을 잔뜩 벌거나 출세를 했어도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하여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던가 여러 코인이 상당히 떠들썩하고 많은 사람의 귀추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작년이었죠. 작년에 제가 턴오프윌TV에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사하고 참 그때 여러가지 말씀을 드려서 심지어는 제가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지 지금 사람들이 슈퍼카라고 하면서 일반인이 못 산다는 차 그런걸 사서 보이겠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결국엔 제 진실의 모든건 공명이죠. 진실의 목소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 귀에 들어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죠. 물론 이제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이분들도 솔직히 투자라는 개념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교활한 방법으로 아예 처음부터 고소고발을 마음을 먹고 녹음기를 들고 이제 유사 수신이다. 너무 많은 배당금을 준다고 사기를 치려고 했다. 라고 해서 이제 또 들어온 사람도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당시 이제 시세가 한 만 한 4천원 5천원 갈 때인데 세배를 내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천만원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거머쥐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된 것 같아요. 왜냐 어 처음에 천만원을 넣는데 어 일단 세배를 내놓으라 그래서 이제 뭐 날강도처럼 그래서 세배를 300%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주기를 줬는데 어 이 사람이 이제 그 지급받은 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코인을 안 돌려줘요. 어 이거는 사기죠. 자기가 300% 내놓으라 해서 줬어. 그것만 먹고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욕심을 또 부린 거예요. 어 내가 너 고소고발할 건이 있어. 어 그렇기 때문에 난 너에게 안 줘도 돼. 근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무슨 어디 깡패처럼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떡상이 돼서 어 금액이 예전에는 뭐 2천원으로 상장한 것이 지금 어 뭐 7, 8만원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오를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턴오프율 tv 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많이 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동안 참 주변에 몹쓸 짓을 한 거죠. 왜냐 만약에 본인이 한 말이 사실이면 상관이 없어요. 야 그 코인 뭐 얼마 안 가갖고 뭐 망한다더라. 어 그렇게 될 거야.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게 정말 어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한 대로 흘러가서 뭐 10만원이 되고 뭐 심지어는 100만원이 됐다. 그럼 그 사람이 이득불꼴을 자신이 막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갖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거예요. 참 안타깝죠. 처음에는 이제 촐싹촐싹된 사람이 우리 턴오프 패밀리들 전화번호를 막 공유를 하고 어 제 3자에게 동의도 없이 그래서 새벽에 전화를 가게 하고 협박 전화를 가게 하고 문자를 가게 하고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해서 그 사람과의 인연은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지내왔죠. 그런데 어 참 어떤 뜸직하게 밀고 가는 게 없으면 결국에는 흐지부지 끝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흐지부지 끝나더라도 좋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어 작가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정말 너무 급전이 필요하니까 돈을 돌려주세요. 근데 솔직히 투자라는 것이 뭐 안 되면은 그 투자 금액을 날리는 경우가 되다수지만 여기 이제 뭐 제가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세인트웨이는 달라요. 그 사람이 심지어는 아까처럼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이 뭐 300% 내놔라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솔직히 좀 괘씸하죠. 그러더라도 주는데 문제는 그 날강도처럼 자신이 받은 코인까지 안 돌려주겠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어 이 사람들이 그 팔아먹었나 보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지금 뭐 7만원 이상 가니까 팔았다 그러면은 이래저래 뭐 거의 억단위의 돈을 천만원을 넣어놓고 벌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이 과연 법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또 어떻게 될 건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또 이런 여러가지 또 증거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람들은 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변호사 얘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집도 부티꺼문학교라는 곳에서 가깝고 해갖고 제가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직원으로 잠시 뭐 일하게 됐는데 자신이 이제 코인값이 안 올라가니까 갑자기 나 투자한 거 안 하겠다 내놔라. 일주일 만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돌려주겠다. 대신에 네가 당신이 받은 코인을 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당연히 코인을 안 돌려주니까 못 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이제 또 떡상이 된 겁니다. 갑자기 안 빼겠대요. 이런 참 어이없는 상황. 뭐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뭐 더 자세한 얘기를 하면 뭐 끝도 없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변호사 운을 잃는 변호사도 나왔지만 남을 처음부터 해꼬지하기 위해서 접근해 갖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한다던가 그러니까 애초에 아군을 적으로 돌리는 사람 많지 멍청한 게 없거든요. 그 사람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총을 겨눈다. 그러면 엄청난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면 꼭 자기가 사기를 당했대. 나 잘 살았는데 뭐 했는데 벤치를 끌고 다녔는데 뭐 했는데 하면서 결국에 보면 자신이 하는 행동을 뒤돌아 봤을 때 이 사람은 뭐 다 자기 합리화를 하죠. 내가 잘났다. 내가 다 잘한 거다라고 하지만 돈은 코인을 안 돌려준 것은 잘못됐다 이거죠. 300% 받아갔으면 그걸로 끝났으면 될 것을 왜 그랬을까. 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뭐 조선족을 알고 칼잡이를 아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협박성 얘기도 뭐 서로 뭐 제가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 참 어 뭐 법보다 주먹이 가까이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있을까. 에 제가 참 어 인간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에 저도 뭐 어 120kg이 넘는 사람이 그 그것도 이제 복싱을 해갖고 금메달까지 딴 사람이 때리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좀 생각을 못해요. 그 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운동을 했는데 그냥 운동했겠지. 그게 아니라 어 정말 뭐 피와 뭐 땀을 쏟은 사람이 좀 치는 것은 좀 다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이다. 어쨌든 이제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망은 크고 넓어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악인은 빠짐없이 걸러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악행을 하면 반드시 사람이 지배가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신이 지켜보다 벌을 내린다는 교훈을 주는 말이다. 자 일본 사람들이 쓰는 글을 보면은 옛날에 참 조센진 조센진하고 놀리고 참 어떤 뭐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꼭 그 한국 사람들 중에는 참 그 이런 개돼지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왜 그렇게 그 자신이 성인인데 에 그런 참 어린이들이 저질릴법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꼭 그것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턴오프율 tv라면서 뭐 사기꾼 새끼도 있었죠. 뭐 저기 순지트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엔 이 새끼도 뭐 나이가 황갑이 다 처먹은 새끼가 사기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놈들하고 이런 소송왕으로 엮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저는 어 그래 너 먹고 처먹고 떨어져. 이러고 끝나는 거죠. 어 이라도 생긴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요.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손님과 옆 건물 손님은 면벽하게 표정이 달랐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대부분 어두운 얼굴을 한 사람이 많았고 험악한 표정으로 눈을 치켜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긍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이혼 소송이나 해고 부당 소송 등 재판을 통해 싸우려는 사람들이라 자연히 그런 굳은 표정을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직업상 그런 사람이 마음을 잘 알기에 어두운 얼굴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 옆 빌딩의 손님은 하나같이 원화한 뭐라 말할 수 없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건물로 들어간지 궁금해서 옆 건물의 간판을 찬찬히 살펴보니 그곳은 어느 봉사활동 단체의 건물이었습니다. 역시나 남을 위해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래서 원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이제 맘 놓고 병을 고치게 해주세요. 오늘의 주제가 되겠는데 장병두 할아버지가 특정 질병들 뭐 화병이라든가 고질병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전에 말한 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라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웃기지 말라 이랬죠 사람들이 내가 남을 돕는다고 내 병이 왜 낫냐 이러는데 결국엔 객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병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낫겠다는데 그것은 뒤에서 장시간 설명을 할 거니까 또 굳이 앞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두 건물의 손님을 맞출 수 손님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표정의 차이를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일 발견은 한 날부터 저는 남의 표정을 주의깊게 살피게 되었는데 온화한 표정을 한 사람들은 역시 운이 좋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고 나쁜 얼굴에 나타납니다. 저는 점설가가 아닌 변호사지만 어쨌든 두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소송과 어떤 이런 나쁜 쪽에 일이 발생했을 때 오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인데 그 사람들의 얼굴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면 반드시 사법연수라는 곳에서 법률가로서 필요한 실무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법연수원의 교관으로부터 분쟁 처리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이 배웁니다. 첫째, 대화로 해결하자. 둘째, 재판을 해도 화해로 해결하자. 즉, 가장 좋은 방법은 재판을 피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저는 종종 재판은 의뢰자에게 있어서 가장 불리한 결말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재판이 불리한 결말이 까닭은 이기든 지든 원한이 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판 과정 과거 석훈 교수죠. 김명우 교수 탄원하는 데도 가고 재판하는 데도 많이 참석을 하고 기타 여러 사건들을 재판하는 걸 봤지만 그곳 가서 앉아있는 자체가 참 고행입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꼭 원한은 남게 돼 있고 또 재판 사법뿐 하는 것을 믿을 만한 것도 못되고 저는 일루메이나티의 꼬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나쁜 판결을 남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예 생각하기가 싫어요. 보기도 쳐다보기도 싫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변호사 중에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솔직히 소송 건이 많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참으로 그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곤도마코토 암은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이제 암환자라고 해서 오면 돈을 떼돈을 벌 텐데 그것은 암은 실체는 증상이야 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참 고마운 분들이 아닌가 비록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는 경우가 참 많지 않다 개돼지 새끼로 죽는 경우가 많다 이랬는데 아니 참 인간의 소신을 다해서 살면 될 텐데 꼭 그런 탐욕과 이런 것들로 해서 망가지는 꼴을 많이 본다 이런 얘기죠 원한을 사지 마라 원망을 들으면 저승에서도 너를 끌어내리려는 호시탐탐 노릴 거야 옛말에 부모님으로서 하여튼 소중한 가르침 그러니까 자꾸 원한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원한을 산 무리가 몇 명 있죠 검찰 새끼하고 판사 새끼들 이놈들은 이제 두고두고 참 장병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참 더럽히겠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책을 낼 때마다 넣어서 이 사람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또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지지 않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나열을 하면서 참 이 사람들의 악행을 계속 알리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참 뭐 칼보다 무서운 게 펜이라는 게 사람이 죽으면 이름 석자를 남겼는데 그 이름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전 세계에 알린다라는 것은 참 뜻이 깊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요것은 이제 뭐 얼마 전에 그 뭐 요리로 뭐 대회를 펼치는 데가 있나봐요 그분이 하시는 곳인데 강남 어디 쪽인데 뭐 이런 걸 해 주셔서 맛있게 먹었던 이는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한 악의적 거짓말이었습니다 NHK가 공무소를 비운 사이에 직원들이 몰래 남규시의 고향에 긴 직원이 몰래 남규시의 고향에 긴 시외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물어보자 그 직원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도 부정행위를 하고 있으니 걸리지만 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NHK 이제 뭐 수신료 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경영난에 시달려서 그거를 이제 안내도 모르니까 뭐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내지는 않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직원들이 보고 똑같이 시외전화를 마구 돌린 거죠 그래서 높은 전화요금이 나와서 그때 이제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아 내 이런 행위를 부정행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참 우습게 여길 수 있나 이런 것들 그 직원은 NHK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서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한 저희 언행을 따라 한 것입니다 저는 한 친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신은 전부 지켜보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정을 저지르는 인간은 언젠가는 같은 일을 당합니다 하물며 사회의 규칙을 지키는 역할을 짊어져만 하는 변호사가 규칙을 여기서 주울 리가 없겠지요 이 부분도 그래요 제가 그 이번에 그 제가 뭐 코인을 하면서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아니 이 사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사이버머니 그 실체가 없는 코인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던 인간이 아닌가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신만 해도 AI가 모든 사람의 직업을 직업의 종말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의 직장이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인간이 남았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편의점이라는 곳에 전부 AI 시스템이 돼서 직원이 필요없다 캐시어가 필요없다 그럼 그 캐시어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직장을 찾아야겠죠 근데 다른 직장도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내는데 이제 그 통행료 징수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옛날에 여러분들 그 버스 뒤에 뭐 안내원이 있었어요 안전요원 여자분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 직장을 잃어서 목숨을 잃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사회에서 어떤 정해진 직장들이 로봇에 의해서 다 사라질 때 남은 사람들 물론 이제 농사를 지어도 되고 뭐를 해도 되죠 근데 도시사회에서 살면서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신만 해도 이런 극격한 직업에 직종 이런 이런 것들이 사라질지 좀 가늠이 조금 뭐 나중에 되겠지라고 했는데 너무 급속도로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이 어차피 이놈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어떤 불을 취득하고 그 불을 또 다른 물질과 등가시켜서 교환할 수 있다면 교환가치는 항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래서 물질을 저는 어떤 종이화폐가 아닌 어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했고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설명해서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도 턴 오프 퓨티비를 어 수년간 보어 봐온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 사람이 그동안 거짓말을 안 하고 약속을 다 지켰던 사람이라면 어 하자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떡상 이루어졌고 많은 분들이 어 지금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해 주신다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부가 지금 몇 백 퍼센트 늘어났기 때문에 다 안심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을 뭐 농지 농토를 산다던가 뭐 아니면은 예전에는 이제 뭐 화전이라고 그래서 어 농부를 농부가 땅만 사주면은 농사를 지어서 셰어를 한다던가 이게 얼마든지 가능해진 거죠 그런 불을 통해서 어 뭐 그런게 있구요 아무튼 이제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은 너무나 고마운 거에요 턴오프웨어TV를 어 알아주심에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또 이렇게 투자라는 것을 해서 어 선물을 나눠줬죠 그게 이제 수천만원은 될 거에요 뭐 이온이온이라는 목걸이도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2기 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그 무크라는 신발 어 그것도 한 사오백만원인가 신발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돌렸구요 막 몇십만원 하는거죠 어떤 분은 이제 욕심을 부리고 막 60만원 막 이런걸 시키신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어 모든 분에게 그렇게 선물을 계속 1기 2기 3기 드렸는데 마지막에 가니깐 사람들이 너무나도 좀 어 물론 이제 좋은 분들이 모였지만 어 좀 안좋은 모습들이 보여서 사기 분들은 이제 못들여서 제 개인적인 돈을 사비를 드려서 드렸어요 왜냐 앞에 분들하고 또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 제가 참 좋은 마음으로 어 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추천을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 그 내 돈을 이제 드려서 어 수소 정수기를 드리겠다 했더니 한 분이 자기 가족을 이제 뭐 어 일정 금액을 넣고 아주 최저 단위였죠 어 들어와라 해서 저한테 그 수소기를 요청을 한거 그래서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참 안타깝게도 그 아까전에 뭐 배신이라면 배신이고 좀 사기라면 사기인데 그런데 껴갖고 어 어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 어 그렇다고 해서 세배를 300%를 받아갔고 돈도 그 코인도 안 돌려주고 선물도 달란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냥 차단을 했는데 왜 그런 실수를 하셨을까 인생을 살면서 뭐 누구나 실수를 하겠지만 이것이 법정으로 갔을 때 이 여기서도 이제 운을 잉는 변호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법정 싸움을 최대한 하지 말라 어 근데 법무법인 뭐 지금 내놓으라는 법무법인을 과연 이분들이 견딜 수 있을까 어 뭐 자기 삶이 망가지는 거죠 계속 재판받아야 되고 와라 가라 해야 되고 여기서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있다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그 정직하게 하면 돼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뤘으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데 어 계속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참 많은 후회되는 삶이 있지 않을까 아 왜 변호사 아이고 참 이런 운을 잉는 변호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법률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 있었던 일과 섞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재판에 이겨도 운은 나빠질 수 있다 에 그래요 왜 원한을 사냐 이거죠 원한을 사면은 그 신뢰로 에 참 어떤 제가 그 참 여러 가지 뭐 정가가 너무나도 많아갖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새끼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새끼가 어 뭐 나중에는 사람들을 속여갖고 뭐 됐는지 어쨌는지 국회 뭐 배지를 달게 됐는데 결국에는 지가 아무리 사람들을 거짓말로 고수해서 승소를 해도 뭡니까 에 지금 와서는 뭐 자기가 총각 행세를 하면서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있는데도 해갖고 뭐 와이프를 뚜뚜겹 해갖고 또 뉴스에 나오고 에 참 이런 삶을 살다가 그냥 마태에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재판은 다툼입니다 설령 다툼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진 상대의 원한은 사게 됩니다 원한을 사면 그 사람에게 끌려 내려갑니다 즉 운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판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쪽이 좋습니다 변호인으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나중에 상대방이 나를 방해하는 어 이런 신기하게도 자주 있습니다 옛날에 부모님이 건재하셨을 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면서 쭉 자기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재판을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나 뭐 이 재판과 관련돼 갖고 소득을 취하는 사람은 좋겠죠 뭐 재판에서 이기면 뭐 성공보수라는 걸 또 변호사한테 줘야 되고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쾌제를 부르겠지만 결국엔 이제 재판을 한 당사자들은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좀 전처럼 이렇게 뭐 강도직 같은 짓거리를 했다면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침마다 벽을 향해 머리 숙여 인사하는 사장님 인간성을 갈고 닦으면 운이 좋아집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다툼이 적기 때문이죠 다툼이나 분쟁은 불행의 군원입니다 원한이 남아서 인간관계가 망가지거든요 운이란 사람이 옮겨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손상되면 운도 달아납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적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운도 좋아지지요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악의 교진이라는 것은 벌써 읽은 지가 오랜지 한 번 더 쭉 봤는데 여기서는 제가 여기 선생이 있어요 사이코패스 선생인데 이제 학생들을 전부 이제 뭐 학살하는 장면이 학교에다 가다 놓고요 좀 미친 소설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표현력이라든가 이 사이코패스가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단서가 될 만한 책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곤총을 이제 장총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 애들한테 이제 그 얘기한 거예요 빨리 그 라디오실인가 이제 뭐 학생들이 보는 이제 뭐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실이 있겠죠 방송실에서 옥상으로 다 도망쳐라 했는데 옥상에는 이미 이제 그 열쇠 안에다가 껌하고 뭐 본드하고 붙여 나갔고 열쇠가 맞지를 않아요 근데 그쪽으로 대피시키게 하면 이제 애들이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끄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애들을 다 곤총으로 사살하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세월호에 뭐 그 움직이지 마라 배 안에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가 계속 이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참 많은 사람의 목숨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어떤 좀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제가 뭐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좀 뭐 부탁을 해갖고 만나고 뭐 풍수지리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와 이거는 뭐 그분이 운영하는 방이 한 뭐 70여 명이 있는데 초대해갖고 들어갔더니 아 이거는 좀 너무 좌파 우파 따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도울 김용욱 선생의 뭐 글을 한 마디라도 적었다가는 바로 그 적색분자 빨갱이가 되더라고요 네 거기에 또 이제 뭐 곤투를 하시는 예전에 뭐 챔피언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계셨는데 뭐 그 대통령한테 상을 그 어떤 대통령한테 상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너무 찬양을 했는데 좀 비판적인 얘기를 조금이라도 했다가는 아유 그냥 불호령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참 가끔은 그런 말에 이해가 돼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늙으신 분 늙으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 이 사회가 좀 잘못 흘러가는 부분 중에는 분명히 과거에 뭐 청산되어야 될 것들이 청산 못 되면서 이렇게 이어져오면서 어 그런 것이 계속 내재되어서 결국엔 제가 먼저 나갔는데 그 방을 다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조금 뭐 자신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뭐 남겨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좀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하고 제 입장에서는 옳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보내게 됐는데 하여튼 악의 규준이라는 책을 보고 아 참 이게 누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쥐고 있을 때는 참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좀 의미가 이거는 이제 제목이 뭐였죠 이게 기억이 영어 한국어 언어 전쟁이라는 책에서 앞에 부분을 좀 띄웠는데 수메르어는 일정 부분 우랄 알타이어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사멜 노아 크레이머라는 점토 연문가가 얘기를 했고요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온 지면에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과 탑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구약성경 창세기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나온 거고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래전 모든 인류에게 한 가지 언어밖에 없었으니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 탑을 쌓으려던 계획이 언어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믿는 조선의 스님들이 많다 함일피루기에서 간중시의 운진하우스 지식에 2007년도에 나왔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렸고 이것은 이제 과거 우리 민족이 상당히 영역이 넓었어요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으로 좀 많은 역사적인 그런 것을 들어서 그리고 이제 한 분하고 전국을 돌면서 원래는 해외를 돌면서 이제 그 점토 그리고 이렇게 암벽화 이런 그림 같은 거 과거 우리 몇만 년 전에 선조들이 그림을 벽에다 그려놨는데 그런 것들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여정을 하시는 종교인이 계신데 한국은 이제 더 이루 말할 것이 없어요 더 많아서 그것을 또 책으로 엮어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세계 대혁명 후 인류의 운명 이것은 이제 좀 잘 책을 봐야지 아 제가 책을 이거 읽고 저거 읽고 막 여러 가지 막 돌아가면서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거 읽다 보니까 참 뭐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은 지금 제가 이거를 벌써 30분이 훌쩍 넘었는데요 잠깐 책 몇 권 뭐 되지도 않는 거를 설명하면서 이거 지금 한 5시간 3시간에서 한 5시간을 찍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찍기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이거를 아이고 어디입니까 인간은 법에 따라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그 능력이 모두 같게 태어나진 않았다 따라서 능력에서는 실제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한 역사상 언제나 지성적인 사람들이 천재들을 비난하기 위해 지구를 파괴하려는 미친 천재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파별시킬지도 모르는 무기를 축적하고 있는 것은 천재들이 아니라 현재의 평균적 민주주의 방식으로 뽑힌 정치 권력자들이다 이제 모르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독일이 미친 사람만 히틀러도 평균적 민주주의 선거에 의해 뽑힌 결과라는 이게 좀 이분이 물론 어떤 의미를 갖고 세계가 하나가 됐을 때 평화를 이루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이제 중간계급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중간계급에서 또 추앙하는 세력이 생겨요 결국에는 이게 피라미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평등하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가자 그러는데 평등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뛰어나다는 거고 뛰어난 사람이 다수를 관리하게 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 책은 처음에 왜 이렇게 홍보를 할까 해갖고 여러 사이트에서 홍보를 하길래 제가 구매를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어떤 특정 전체주의적인 그런 냄새도 나고 흐름이 좀 그런 게 보여요 인류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이거는 이 사람의 주장이죠 어쨌든 유사 이래 인류의 과학계에서는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모든 육체 노동으로부터 정신 노동으로부터 그리고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전 인류의 수환이자 끝이고 희망이었다 꾸미고 희망이었다 오늘과 같은 과학 문명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해결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류는 과거의 낡은 제도에 갇혀 방향성을 잃고 헤매고 있다 모든 일자리를 기계에게 다 넘겨주고 앞으로의 생계 걱정에 그저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러나 과학적 첨단 기술은 오히려 인류를 노동과 돈에서 해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까지 모든 노동을 인공기능 등 과학 기술로 대체 시키고 50주도 과학 기술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류의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고 비로소 모든 시간을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같은 정치 권력자들이 이기심과 야역으로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에 이르게 되고 잠깐만 여기서 이제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육체 노동 이런 것이 필요 없어진다 그러는데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뭐 AI를 이제 만들고 수리하고 어떤 또 엘리트 집단이 또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뭐 아무나 사람들이 그냥 다 놀고 띵가띵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떤 주의를 들어서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순간 읽어내려가다가 잊어버렸어요 이따가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징구 같은 정치 권력자들이 이기심과 야역으로 다시 회생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에 이르게 되고 굳기야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을 선택하게 될지 모른다 과연 인류는 자연의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떼어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생명 고리로서 같은 운명을 가진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류에 대한 사람과 덕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아가면서 나공과 같은 세계에 도달할 것인가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모두가 어쨌든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전에 과학 만능주의를 말을 하고 있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솔직히 자연에 비하면 소수점 미만도 못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물론 지배, 인간이 지배했다고 하지만서도 그 지배가 과연 시간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지배일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가 있죠 과학이 모든 척도의 진리다 해서 이제 그 E.T를 찍은 스티븐 스필버그 여기서 이제 스피, 흘러내리다, 버그 막 벌레들이 쏟아져 내리는 거죠 전 이상하게 스티븐 스필버그를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과거에 영화를 찍다가 인신제를 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음모론적인 생각도 드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를 보면 이 사람도 이제 사이언톨로지인데 이것은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과거, 나사하고도 연결이 돼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 사이언톨로지하고 이제 여러 유사과학을 하면서 주장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이제 그 유명한 사람으로는 미션 임파서블을 찍은 그 사람 이름이 톰크루즈죠 톰크루즈도 여기에 붙잡혀 있다가 좀 이상한 거를 이제 요구를 해서 이제 탈퇴한 건데 알리스타 크롤리의 제자들이 제자가 있었어요 잭 파슨스라고 브이트로켓을 개발할 때 어떤 여러 가지 공언을 한 사람이고요 나사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타니스트고 그 무리 중에 또 끼는 애가 바로 좀 전에 말한 사이언톨로지를 만든 애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배를 타고 도망다니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종교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이단이라는 말로도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이상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모든 과학만능 물질주의를 표방하게 되면 그러한 유사한 사건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이 사람 주장하는 게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따로 제가 더 캡쳐를 하든 사진을 찍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기도록 하고요 미스티컬 카발라를 보면서 카발라에 대한 것은 기존의 수비학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국은정령당에 따라는 비매품이죠 그래서 ISBN을 찍지 않고 나왔던 알파편 한국은정령당에 따른 알파편에 대해서 이제 카발라에 대해서 좀 단편적으로 달았고요 오메가에서는 이제 거의 카발라가 다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생각했던 거랑 거의 일맥산통한데 아까 전에 무슨 하늘과 닿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설했네 어쩌네 이런데 인간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오원소 그리고 이제 연금술을 통해서 인간이 어차피 육신이 이제 어떤 탄소로 변화될 때 이제 뭐 흙으로 돌아갈 때 여기에 남아있는 영혼은 결국엔 이제 가볍기 때문에 영혼은 가볍다라고 이 사람들 생각을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비학하고 문자학하고 다 붙여놓은 건데 이것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제 S5도 아홉 번째 세피라 이것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봤고요 맨 위에부터 이제 이렇게 기둥이 이제 양옆에 있고 한데 이 기둥을 타고 올라와 보내는 건데 이것을 피라믿으로 올려보내는 것은 이제 1의 무한나열이죠 1,1,1 곱하기 1,1,1 곱하기 1,1,1,1,1,1,1,1,1 곱하기 1,1,1,1,1,1,1 해서 이 곱이 1,2,1,1,1,2,3,2,1,1,2,3,4,3,2,1,1,2,3,4,5,4,4,3,2,1 이런 식으로 해서 피라믿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 피라미드 안에 인간의 빛을 가둔다라는 것이 33도 프리메이션에 나와있죠. 아래 것은 위해를 닮았다. 그래서 정상각, 역상각형을 같게 보는데 그것을 두 개를 겹쳤을 때 블랙큐브가 나오고요. 그 큐브 안에 사람을, 아까 전에 큐브라는 것이 블랙이라는 것이 결국 탄소라고 되는데 인간을 탄소로 보고 그 안에 가두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래서 에소드라는 기호가 어떻게 되어있고 시브리어로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이 쭉 나와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소주, 상용성, 생식기관, 상징, 항소화, 샌들, 타로카드는 9번이고요. 위대한 힘, 물질적 행복, 절망과 잔혹, 펜타크 물질적 이익, 이런 식으로 색깔은 남색 보라색, 메오돈 자주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 쭉 나와있고요. 그 안에는 어떠한 또 내용이 있는가. 여기서 보면 이제 또 빚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맘 놓고 병 좀 고치게 해주세요라는 장병도 할아버지의 또 빚에 관한 얘기도 쭉 있으니까요. 나는 올해 발생한 독감은 독감 백신에 들어있는 물질이 변이를 일으켜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아, 요것은 이제 제가 그 한국은 점령당했다라는 책에 이제 부록에 실은 내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이 과연 침소봉대였는지 근데 이 침소봉대라고 믿고 있다가 느닷없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것에서 나오고 있는데 요것은 최근에 뭐 제가 단톡방 사람들하고는 벌써 며칠 전에 나눈 얘기고 그리고 또 한 몇 달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뭐 톤오프율TV를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어, 뭐 솔잎, 이거 뭐 솔잎차를 먹어라 아, 그래 스파이크 단백질이 활성을 못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제 상상입니다. 이제 뭐 PCR 테스트를 통해서 뇌 장벽, BBB라고 그러죠. 브레인바레이어라고 해서 이제 그곳에 어떤 손상이 갔을 때 어, 뭐 특정 주사를 맞은 사람의 그 침이라든가 분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기를 타고 뭐 바이러스는 저는 제가 그 기존의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분비물이 코 안에서 어떤 습하고 이런 곳에서 자라나서 결국에 이제 뇌 장벽 손상이 있는 곳까지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이제 뭐 혈구, 혈장 이런 곳에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엔 인간은 혈액이 돌아야 사는 거고요. 그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받고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뭉쳐 있다던가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제 스파이크라는 게 어, 이렇게 딱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면 이제 스파이크라는 걸 싱고 있죠. 막 그 앞에 뾰족뾰족한 게 달려 있는 것이 그리고 이렇듯이 어떤 혈구라든가 이런 것을 공격을 해서 어떤 헤모글로빈의 그런 착상을 방해한다던가 가스 교환이 일어날 때요. 폐에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 어, 이 새끼가 뭐 이런 것들을 먹어보면 좋다고 그러는데 난 안 먹어요. 지금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번 혈액의 개선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할만하겠네요. 저 뭐 톤오프 패밀리 분들 뭐 이런 단톡방에는 뭐 지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저는 모르겠어요. 또 유튜브가 차단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또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타민 D 그리고 이제 뭐 아연이라던가 징크, 마그네슘 이런 거 얘기했다고 유튜브가 날라가고 정지를 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알아보시면 뭐 좋은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게 마구성의 비밀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뭐 제가 뭐 항상 이렇게 말하지 엔젤리는 뒤로 돌아보며 노화를 맞았다. 야만적이에요. 사람들이 이때까지 믿고 살아온 근간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네요.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또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남북전쟁이 일어난 것도 라고 했는데 조금 소설을 쓰시는 분이 미국인이지만 약간 남북전쟁에 대한 실체 더 깊이 들어간 내용을 좀 모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버트 파이크라는 사람을 검색을 하게 되면 남북군이었죠. 이 사람이 3차 세계대전을 계획을 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일어났어요. 3차 세계대전은 아무래도 화약고죠. 중동전쟁을 통해서 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스라엘의 라삐가 대한민국에서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켜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아까 전에 부시 일가 얘기도 나오고 시틀러를 때려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전쟁 자금을 준 애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강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칼을 쥐어주면서 저 사람 저기에 들어가면 많은 금은보화가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칼을 쥐어준 사람은 정말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월스트리트라고 여러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시틀러에게 전쟁 자금을 두 차례나 많은 지원 자금을 대줬고 이것은 한국원 점령당이 따라는 책에서 시스토리를 다 나열을 했습니다.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조지 하워드 워커부시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걔네들이 결국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떤 이득을 취했고 어떤 스틸, 철강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막대한 불을 벌어들이면서 또 이제 석유의 진실을 속여가면서 떼돌러본 록펠러라든가 제이피모건이라든가 카네기 이런 저는 쓰레기라고 보는데 이 새끼들이 버렸던 만행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했으니까 한번 소설을 읽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다른 책을 보게 되면 참 이런 부분은 아쉽다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마고성의 비밀은 우리 선조의 마고 할머니의 이런 정신을 받들자, 기리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있죠. 솔직히 장병도 할아버지의 맘 놓고 병중 고치게 해주셔서 여기도 둥근지구 얘기를 너무 많아도 하는 걸로 보여요. 몇 차례 하는데 지식의 폭이 항상 넓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책으로나마 남겨져야 한다고 평소부터 생각해서더라 결국 나는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장병도 할아버지가 삶 속에서 깨친 지혜와 정신세계의 깨달음 그리고 환자들을 고친 비방과 치료 사례들이 이렇게 책으로 엮이게 된 것이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에 대한 글을 쓰면서 나도 모르게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다. 100세가 넘는 고령매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난치와 불치병 병자를 하루에 100여 명이나 치료하는 그 자비심에 나는 내 탕빈 가슴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 당해 범죄자로 몰렸을 때도 끝까지 굽히지 않는 불구리 의지를 보면서 나 또한 어떤 역경을 맞더라도 끝내 이겨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 또한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과 사회가 오히려 가진자와 기득권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억압하고 소수의 이익만 보호하는 현실로 보면서 2000년 전 예수의 모습과 장병도 할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돈이 많아갖고 사람들이 따랐겠습니까 그 자비심 사람들을 살리려는 그 행위 이런 것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해서 살아서 살았는데 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착한 코끼리네 열었을 때 아우 뭐 이런 데다가 카페를 해요 이렇게 말하신 분 물론 제가 차단하고 내쫓았지만 왜 자꾸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에 비본질적이라고 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에 너무 사로잡혔냐 이거죠 저는 아주 화려하고 높은 빌딩에 아주 광활한 그런 데서 있어야만 그 사람이 옳고진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냐 반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 소경 절툭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요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요동시키는데 이때 먼지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는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 소문을 듣고 힘겹게 베데스다까지 왔지만 가족에게 조차 버림받았기에 물이 요동 했는데도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다 예수는 이 불쌍한 병자의 간절한 마음을 잃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병자는 예수의 말을 믿고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다 그때 율법학자인 바리세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며 이런 못마땅한 행위들을 율법에 고발하려고 하고 있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생명이 위급한 환자일지라도 안식일에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율법이라 외치며 난치와 불치의 병자들을 고쳐주었다 율법학자인은 이런 예수를 가만히 둘 수 없었다 그리하여 예수를 율법을 율법을 어긴 죄로 몰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것이다 결국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사악한 관계를 부려서 한 건데 이놈들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모르신 분도 많겠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사람들을 원망을 했을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마저 근데 뭐 또 그런 구절도 있죠 너희들은 지옥의 물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비난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서도 이 통증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했겠죠 이 그 참 이 정의 못을 팔다리 다 이게 손바닥에 박히고 발에 박히고 이 이런 참 그 예수님하고 장병도 할아버지하고 비교할 정도니까 이 사람분에는 얼마나 거대하게 보였을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죽을 날을 선고받아 절망에 빠져있는 환자들을 고쳤다는 제목으로 할아버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것은 솔직히 제가 좀 까놓고 얘기하면 판검사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거대 카르텔 솔직히 국방부 국방비라고 그러는데 의료 이쪽 빅파르마 비할 게 못 돼요 아예 그냥 세발에 핍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이 힘이라는 것이 왜냐 사람들의 목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질병관리고 CDC라든가 WHO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 이런 애들이 노리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뭐 그런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리지 않습니까 무슨 뇌물을 줘서 사람들의 어떤 병을 좀 참고시켜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거 진실의 유물을 떠나서 그것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특정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발표해서 살해를 당했다고 저는 보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돌아가신다던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대가가 죽음이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결국엔 이 판검사라는 사람도 통뼈가 아니고 결국엔 지들도 아플 것인데 이런 어떤 자기 발목을 잡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특정 단체가 꼭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널리 해외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많은 도움을 줄 그런 길을 터놔야 되는데 오히려 억압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괘씸하고 그래갖고 한국에서 의술을 펼치지 않고 해외에 가겠다고 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참 안타깝죠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뛰어나지만 이런 어떤 그 일제의 잔재 속에서 살아남은 일명 엘리트라는 머저리들 새끼들 때문에 결국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죽이는 그런 상황에 갔고 절대 이제 법원에서 여러분들 기죽지를 마세요 얘네들 얘네들도 전부 여러분들이 사건 사고가 없으면 없어질 놈들 입니다 뭐 아니 이 세상에 그런 어떤 법정에 갈 일이 없는데 그 존재할 이유가 없죠 결국엔 여러분들 조지 오웰의 소설이 또 생각이 나지만 뭐 있을 필요가 없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어쨌든 면허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옷을 가졌더라도 아프고 죽어가는 환자는 그냥 쳐도 볼 수 밖에 없다 이 법을 달리 해석해 보면 결국 의사들이 현대학으로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한 환자들은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뜻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할아버지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는 율법을 어기면서도 자비와 사랑으로 병자를 치료했고 인술로서 평생 환자들을 고쳐온 할아버지는 이제 노구를 이끌며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싸고 있다 여러분 악법은 악법이지 법이 아니에요 개새끼들이에요 개새끼들 좀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나쁜 새끼들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소방관이 불이 났어요 사람을 구했어요 그러면 소방관이 아니면 불난 집에서 사람을 구하면 안됩니까 그게 위법입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머저리 판결을 내리는 새끼들이 있으니 할아버지는 독특한 원리와 철학에 따라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한다 특히 환자를 다루는 그분의 지혜는 조선의 대표적인 명의로서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호주를 능가한다 그분이 쓰는 처방은 중국의서에 기록된 처방도 아니고 동의보검에 의한 처방도 아니다 오직 그분만이 깨달은 고유한 식약 처방이다 이런 비방을 들어보면 그 하나하나마다 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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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를 꿰뚫는 지혜가 담겨있어 절로 황제 음부경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도 건강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다보면 이분이 은연중에 그냥 쓱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단서가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등창이라는 것을 어떻게 고쳤는지에 대한 그런 것이 답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요 근데 아 이런 것 같다 이 정도지 근데 어쨌든 느낌은 와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얘기해서 쭉쭉쭉쭉 얘기한 것들을 봤을 때 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참 그 고통에서 구해줄 내용이 아닌가 아 이런 생각 벌써 이제 여러분들 이거 책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벌써 1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3,4시간 찍어야 될 양인 것 같은데 뭐 쉬엄쉬엄 얘기를 하죠 제가 말을 빨리하고 대부분 차에서 운전할 때 뭐 재미삼아 이렇게 틀어놓으신다고도 하고 또 주무실 때 틀어놓으신다고 하는데 일단 와이파이는 밤에는 꺼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을 어떻게 따로 녹음을 해든가 해갖고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계속해서 어떤 라디오 프레퀸시라든가 EMF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특히 현대사회에서 어떤 특정 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전구에 있는 LED 전구에서 나오는 수은이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됐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되도록이면 제 목소리가 아무리 듣고 싶어도 꺼놓으시다든가 아니면 더빙을 떠놓는다든가 뭐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이 사람이 보면은 감각기관이 다섯 가지 있으니 있으나 소경은 듣기를 잘하고 기먹으려면 보기를 잘한다 사리사욕을 버리고 한가닥 감각을 끌으면 마음이 한 것으로 몰려 어지간한 스승을 따르는 것보다 깨달는 바가 열배는 될 것이고 밤노소일을 세 번 반복하면 스승에게 배우는 것보다 만배의 지극함을 얻는다 말하자면 스스로 스승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장병도 할아버지가 깨달은 것들이 자연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죠 뭐 여기 어쨌든 뭐 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것 같으니까 다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열 살 때까지 등창이라는 병으로 고통을 당했다 일제 감정기에 가난까지 타고난지라 어려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는 바람에 젊은 시절에도 가족들이 생계부터 챙겨야 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까지도 한글을 읽지 못한다 하지만 그 대신 사리사욕을 버리고 한가닥의 감각을 끊어 끊어 스스로 참진리로 공부했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음표를 읽을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최고의 잘나가는 음악가가 돼서 진짜 뭐 상당한 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글을 읽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도 좀 한글을 연세가 이제 많으셨죠 39년생이었는데 전쟁통에 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자신이 모자라면요 분명히 또 다른 곳에서 그거를 메꿔주는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을 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참 오체 불만족이라는 일본 작가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안 좋은 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됐지만서도 그 책을 읽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이 멀쩡하고 정신이 옹궈주면 부러울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물질말명 만능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참 그렇죠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저 또한 참 이렇게 소인배죠 왜냐하면 과거에 글쎄 저는 뭐 경찰을 한 5-6년 탔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경찰을 이용해야겠다라고 했는데 편견 제가 좀 많이 봤어요 이 사회적인 편견 어떤 경찰이든가 작은 차를 봤을 때는 저 사람을 막대해도 된다라는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그러니까 물질만능주의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경찰 타도 누가 뭐라 안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경험을 하신 거고 저는 이제 또 제가 나름대로 경험한 게 있을 건데 또 이제 주변에서 턴오프유울TV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정보를 주는데 경찰 안 올린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죠 그래서 최근에 모 탤런트가 타던 차를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또 이것마저 의심을 산 거죠 그러니까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그럴까 어떤 배신 때린 무리 중에 한 명이 작가님 돈으로 벤츠를 샀냐 지바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증거자료를 쭉 내밀었죠 저는 뭐 제가 나쁜 짓을 한 게 없고 뭐 집을 어차피 이렇게 빼갖고 산 것이기 때문에 뭐 말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네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어떤 불치 환자가 와도 심지어 시안부 선고를 받은 환자가 찾아와도 어려운 기색 없이 척척 병의 원인을 찾아낸다 그리고 식약으로 처방함이 며칠 있으면 나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선언해 버린다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와 한의술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명쾌함과 속시원함이 있다 이런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의술이 군사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우려법에 족쇄에 걸려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사람이 담긴 법이 아니라 법을 위한 법에 걸려있는 신이 내려진 의술을 펼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뿐이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다 읽어드리고 좋은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거 읽으면 제가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애갖고 장병두 아 요거는 이제 그 한 분이 오이소배기를 주셨는데 우리의 음식이 최고입니다 너무나도 맛있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구요 이거는 좀 울산에 가서 그 제가 너무나도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턴오프 유얼TV를 보지 않았다면 자기 식구들 모두 죽음을 당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 더 심한 얘기도 쭉 하셨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 대접만으로도 모자다 그래갖고 요것은 이제 우리 또 세인트의 또 방장님의 찬대에 한번 찍어서 올려봤구요 어디 아 여기죠 여기 펜션에 데려가서 이제 뭐 하루 잠을 잤는데 락펜션이라는 울산에 있는건데 한번 여러분들 이용을 하시면 좋겠구요 여기서 이제 또 하루 잠을 잤고 여러 좋은 사람끼리 아까 전에 변호사 운을 읽는 변호사에서 나왔지만 좋은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극진한 대접을 받고 또 좋은 경험을 하구요 이 책을 제가 거의 사진을 한 수십 장을 찍었는데 장병도 할아버지 건강충고부터 해서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 또 이것은 중간에 또 맛있는 또 육개장을 먹게 된 이런 얘기가 뭐 끝도 없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게 뭐냐면 아 이 책을 메인사진으로 나서 아 책표지입니다 맘 놓고 병 좀 고치게 해주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병을 못 고치게 하고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라는 거죠 법이라는 허울에 씌어서 어쨌든 누가 훌륭한가는 역사가 판단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뭐 많은 피와 땅과 살이 되는 얘기가 쭉 전해지는데 이거를 제가 뭐 5시간이든 6시간이든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이 책의 값어치 지금 이제 절판이 됐어요 실제로 이제 12,000원인데 현재 이제 사람들이 웃돈을 걸어놨죠 뭐 4만원 막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게끔 양 땡 양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거를 보내주셨는데 땡땡 양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거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담내로 그 정수기를 뭐 중고입니다 중고 정수기를 제가 그 수소가 많이 1600ppb 정도 나오는 거를 보내드린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같이 맘놓고 병중고추기 해주세요 책을 다시 저를 뭐 보시라고 먼저 보내야 된다고 보내주셔서 다시 그 정수기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구요 제가 책을 제가 책을 읽거나 말씀을 드리면서 차이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가래라 그럴까요 하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최근에 어떤 공기청정기의 도움을 마주왔고 있는데 이것은 조만간에 주다몰이라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당분간은 일단은 닫아놓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주문량 때문에 소화가 안되는데 뭐 차일피일 내일 기다려다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턴오프열TV 홈페이지에 오셔도 사실 수가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그러나 조만간에 주다몰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뭐 처음에 여러 책을 설명을 하면서 뭐 현재 어떤 코인이라던가 이런 얘기도 드리고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거의 이제 조금만 며칠만 몇 시간만 견뎠으면은 자신의 자산이 몇백 프로 이상 상승하는 거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게도 뭐 귀가 열벗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남의 이런 꼬임에 넘어가서 자신의 인생에 참 오점을 당길 수 있는 그런 점이 되어버린 거 그런 거 너무 좀 안타깝구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턴오프열TV가 그동안 6년 동안 했던 약속은 그 어떤 것 하나 어긴 적이 없다 그리고 제가 우리 차코방이라고 착한 코끼리네 방을 만들어서 코인방이죠 일명 그분들한테는 약속은 생명이다 이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 생명만치 소중한 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꿈과 미래를 그리겠습니까 그래서 허투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저 또한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도서 알아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왜냐 어떤 이치라는 것이세요 세상을 돌아가는 이치를 조금 나름 깨달은 사람을 둬서 손해볼 것은 없지 않는가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 맘 놓고 병중 고치기 해주세요 를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다 이분의 그런 비법들을 알리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 참 그렇죠 왜냐면은 이 책에 대한 가치를 너무 폄하한다라는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기존에 앞선 책들도 가치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지만서도 이 책은 꼭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뭐 다시 재판 그러니까 다시 새로 ISBN을 찍어서 나올 수 있든 어쨌든 재판을 할 수 있게끔 좀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많은 사람에게 읽혀야 되는 책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책은 많이 사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근데 그 과거랑 좀 달라진 게 어떻게 해서든 책을 빨리 내서 다른 사람이 내 책의 어떤 정보를 미리 쓰지 못하게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거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겠구나 그 사람도 책의 소재로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변했지 예전에 좀 조급함이 있었죠 그래서 남들보다 항상 빨리 써갖고 먼저 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뺏기겠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장경도 할아버지의 100살이 넘었죠 그렇다면 저보다 두 배 이상을 한참 더 사신 분인데 이분이 갖고 있는 지금 뭐 그레일 리셋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레일 리셋 리셋이 뭘까요 여러분 새로운 판을 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과거의 어 그런 신화하고도 엮여요 리 레 라 리 라는 거는요 뭐 이제 현지에 와서는 이제 접두 접두사로 다시 다시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리턴 돌아가다라는 거고요 근데 세트가 세트 세트는 노타 근데 이게 또 이집트 신이에요 밤의 신 새로운 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셋이 더 그레일 리셋이라는 게 사람들한테는 오 우리가 새로운 어떤 어 그 뉴 노멀 새로운 어 평범함 일상이 찾아올 거라고 했는데 우리에겐 암흑의 도가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인간이 빚이기 때문에 많은 빚을 꺼트릴 것이라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이고요 그래서 어 특히 대한민국 1억은 아니 뭐죠 저 인구가 일본과 같은 인구와 비슷한 물론 이제 남북한하고 합치면 더 늘어나겠지만서도 북한의 인구수는 한국 뭐 남한보다 더 적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인재가 태어나고 많은 진짜 세계를 이렇게 밝힐 어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어 그런 저는 이제 교육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짓의 교육에 빠져든 나머지 우리는 서로 죽이는 그런 룰렛 러시안 룰렛 게임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저의 그런 거고 이런 저의 목소리를 또 드럽게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말도 안 되는 허위의 고소도 재판을 받게끔 만드는 대구의 그런 경찰관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의 이름도 더럽게 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공격을 할까 이놈의 주둥아리를 꼬맬까 물론 이제 그런 것이 무서워갖고 제가 그동안 침묵했던 것이 아니고 나름 바쁜 생활의 연속이었고요 그런 연속 속에서 어떻게 하면 또 사람들에게 또 진실의 목소리를 전달할까 나름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여러 땅 농사지을 땅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부탁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약초고나고 몇 달 동안 산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농사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농사진능 기술을 배우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이라는데 이 산업이라는 것이 모든 게 1차 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있는 거예요 1차 산업이 없으면 전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지는 여러분들이 며칠을 굶어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에 대한 그렇지 않고서야 왜 빌게이츠가 미쳤다고 땅을 그렇게 많이 사들이면서 농지를 사들이면서 결국에 식량에 그렇게 관심을 둘까요 헬리키신저가 왜 식량을 컨트롤하자고 했을까요 라고 보면 답은 간단하다 이거죠 원래는 이 책에 대해서 계속 제가 몇 시간을 찍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샜는데 이 책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없애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읽으면서 지금도 쭉 보고 있는데 야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 진짜 엄청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아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들고 죽어야 돈을 버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고통을 즐기는 무리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인간이 아닌 자 사람으로 태어나서 동물로 괴물로 죽는 심지어는 악마로 죽는 무리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맘넣고 병정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장병도 이 할아버님이 오래오래 만수무강 아직 살아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수무강 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좀 건져줬으면 좋겠고요 화타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연의 답이 있어요 자연에 자연을 가만히 보면 해결책을 다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몸에서 소변하고 대변의 차이를 말하자면 대변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물론 모양은 변하지만 나간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그런 어떤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핵산이라든가 들어오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외부의 것이다 근데 그 외부의 것이 들어올 때 잘못 들어왔을 때 몸을 망가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입과 항문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다 뿐이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결코 자기의 그러나 소변은 또 다르다고 우리 몸에서 계속 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다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더 많은 자료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산균 기타 이런 것들이 장병도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효소 이런 것들을 미네랄 이런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또 막걸리에 대해서 화학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주라는 것도 제가 저는 소주를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누가 소주 먹자 그러면 안 먹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넘어온 어떤 사람들의 건강을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 주류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러나 제 생각에는 화학주는 상당히 그리고 또 이제 지혜모를 통해서 만든 술은 더더욱 위험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하여서 이렇게 그릴에 영상을 올리는데 아무튼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재판 과정 재판에서 판결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라통이 터져갖고 저는 도저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수 없는 점 이 점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턴오프퓨티비를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건데 이것이 오늘 또 뭐 심리에 걸려서 짤릴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또 제 유튜브만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그리고 이제 참 못난 놈 중에 그 개쓰레기 중에 그런 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은 이제 그 트로트 가수분이 저한테 그 제 생일날 케이크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케이크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케이크 선물을 여러 개를 받았어요 한 대여섯 개를 받아서 그걸 제가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이제 제일 작은 걸로 해갖고 저는 케이크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먹고 나머지는 냅돈던데 이게 돌아갔나봐요 1년 후에 근데 그거를 남편이라는 새끼가 보더니 이제 의처증 환자가 된거죠 그래갖고 지금 막 개 쌍욕을 막 하고 뭐 죽이겠다고 막 협박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 그래 와 내가 예뻐해줄게 내가 뭐 팔다리 좀 좀 이렇게 뿐질러 죽게 하는데 못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갑갑한거죠 내가 찾아가겠다 주소도 안 알려주고 이게 참 그러니까 본인이 떳떳하면 오라 이거죠 제가 예뻐도 해주고 어디가 좀 부러지고 싶으면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게 0.1톤이 때리면 다르다 그래서 좀 뭐 그런게 있죠 제가 맨날 까는게 법원 까고 하는데 재판 받으면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도 싸움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뭐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저도 뭐 그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겠죠 마음대로 하셔라 이거죠 그렇다고 뭐 아까 전에 운을 읽는 변호사를 이렇게 좀 읽었지만 어쨌든 간에 소송이 안 가면 좋은 거기 때문에 좀 감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하시면 얼마든지 뭐 모르죠 싸움이야 뭐 펼쳐봐야 아는 거고 그 사람이 또 뭐 무술 유단자일 수도 있고 전 뭐 알 수는 없지만 또 무기를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래도 얼마든지 겸허하게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겠다 시간이 없으면 가서 뭐 동료를 부르든 누구를 부르든 부르고 저는 어차피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거를 옛날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만 본인이 이제 그 사경을 해낼 때 후회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이거죠 아이튼 뭐 요까지 말씀드리고 오늘도 좀 헛소리 또 조금 섞었습니다 요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아니면 누가 정리해 놓은 것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너무나도 주옥 같은 좋은 얘기가 많았는데 아 참 중간중간 읽으면서 웃기도 많이 웃었고 또 눈물도 또 글썽거리게 하는 뭐지 뭐 뭐지 뭐 맨 그 체코버 뒤에를 보니까 요즘에도 우리 요즘 이 각박한 세트에도 이런 분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았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다 살아난 것이다 그렇다 살아난 것 생명 빛 밝음 불함 이것이 우리 민족의 근본 선도사상이다 김지하 시인 이렇게 말을 했고요 황종국 변호사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이런 말을 했네요 병원과 한의원을 전전하였으나 고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환자가 면허 없는 민중의술인에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하여 이를 치료해준 경우 위법하다고 볼 것인가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짜 의사다 사람을 살린 의술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새끼들은 이런 말을 모르겠죠 감사합니다